봉사하는 날씨가 아니잖아 이거 좀 풀어둬요 선생님 풀려달라고? 이거 옛날에 버린 카페파트인데 오 아주 옛날이에요 엄마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 신나게 거기 시멘트가 완전히 안져버리셔냈는데 그거 총하러 왔는데 어때 좋은 방법이지 여기 어디서 왔는지 접고 해야되잖아 나중에 이 둘이 박미를 하잖아 난 이 둘이 까매하고 있을게 알겠지? 응 너가 하파파이로 둘이 널 누굴 수도 있을게 알겠지? 응 여기가 어떻게 어떻게 깨나 이걸로 골라오면 어? 잡았다 잡았다 근데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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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쏟아졌는데 총알까지 쏟아졌어 형 이거 봐 아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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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밖에 없을게 야 갖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콜라 아이 샘 이것도 씻는 다 하는건데 애주는 수고한 옷 이거 안녕 샘 으아 틀한소 야 이제 가자 얘들아 이제 같이 갈 사람 손 내려 아나 지금 비상이야 나 뭐 또 통화 중에 엄청 또 비상이야 어? 저기 못끼어있다 고맙습니다